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블럭 숨바꼭질을 할 건데요 사람들이 블럭이 되어서 숨바꼭질 하는 거에요 자 오늘 맵은 여러분들 잘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요 스폰지맙 맵입니다 오늘은 파인애플 집안에서 숨바꼭질 할 거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흙대님이 아니네요 진흙대님 톡톡 계시나요? 톡톡 없네요 안녕하세요 담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면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블럭 숨바꼭질 잘합시다 네 열심히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요 요르님 오늘 만약 요르님이 블럭이 된다면 어떤 블럭이 되고 싶나요? 저는... 어... 흔한 블럭이요 음... 요르님 저는 만약 제가 블럭이 된다면 저는 꽃이 될겁니다 하나 더 안어울려요 네 안녕하세요 호르님 반갑습니다 아니요 뚱인데요 뚱이신가보다 목소리가 똑같으시네 뚱이 다닐거에요 어... 네 어... 진흙대가 할거였나봐요 아니요 저 스펀지밥입니다 하하하하 아 스펀지밥 하세요? 아 네 아니요 뚱인데요 하하하하하하 자 어쨌든 오늘 스펀지밥 네베에서 블럭숨바꼭질 할께요 자 시작합죠 어 이거 내가 술랜거 같은데 내가 술랜데? 아 저 그러면은 숨을께요 저도 숨을께요 아이템이 있나요? 공수님 예 지급될걸요 아 시작하면 1분 이따요 시작하지? 자 숨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다 어디서 숨어야되나 지급 됐네요 저 들어오면 시작할께요 이분들 예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흠 안내로 안들어가죠 아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가 10분 버티비 이기는걸로 해요 어떻게 할까요? 10분 할께요? 10분 길잖아요 야 네 10분 할께요 시작 블럭으로만 변신해야Great defending 네 블럭으로만 아 이거 맵이 좁아서 힘드네 어 나 완벽해 지금 뭐 시작한거에요? 네 맞습니다 아 나 뭘로 숨어야지 음 부상한블럭이 음 이 녀석은 방문 들어갔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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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아 헷갈려 헷갈려 어디니? 음... 음... 어? 여기 왠지 한 명은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여름여름님 음! 이건 괜찮은데요? 어? 어? 완전 잘 어울려 어? 완전 티 안나는데? 아 여러분들 저리 가세요! 여러분 제가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게임에서는 맨 위에서부터 찾는거에요 왜? 왜냐? 이렇게 딱 봐도 수상한 것들이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이죠 두개가 으아아아아아아아 어딜 내려가려고 어딜 내려가려고 아 들켰다아 하지만 하지만 이 녀석도 블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그러지마 안해요 어 내려가지마세요 야 봉선이 너무 잘하시는거 아니에요? 내려가지마세요 내려가지마시라고요 봐주세요 저희가 지금 저 요로로 어딨습니까? 몇 층에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요로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옥상에 아 옥상에 있어요? 음... 요로로가 옥상에 일단 일단 이거 닫아놓고 한 명씩 다 쳐봐야겠네요 저 요로로 잡기 때까지 안 내려갈겁니다 진짜요? 네 도망치자 문을 못 열겠어 블럭이라서 문을 못 열겠어 블럭이라서 하하하하 어? 저 요로로 여기있어 어디있지? 요로로 거기있어 흐흐흐흐 흐흐흐흐 요로로가 여기 없는거 같군요 요로로로 냅대로가 여기있어 진짜? 아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있어 진짜로 진짜있어 진짜있어 여기 이 녀석 얍삽하게 숨을거같은거 한번 봐야겠다 야~~ 도망치자 문이 안열려나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叔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하아 도망쳐 아 도망치자 야아 빠르게 도망가는거야 안 돼~~ 아 남여자라 비병을 질거야 썼어야지 탈락 요로는 못 잡았는걸 요로 어딨는거야 아 여기있으면 모르겠다 여기있으면 절대 모르겠는걸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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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남았습니다 벌써요? 예 왜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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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이 짜러나 집착이 짜러나고 잡기 전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요로로 탈락 집착 오자고 탈락 지닐때랑 나만 남았음 지닐때랑 나만 남았음 여기있을까 음 없군요 그렇다면 요기 음 음 난 수상한게 없잖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밑에 있나 모자 모자 멈춰 멈추세요 두명이 짤라 하하하하 아 아하 아 너무 잘해 죽여 아 구름경 어딨어 집착이 너무 짧아 어딜 어딜 여긴 어딜 숨을라고 여기저 나와 빨리 하하하하 이렇게 쉽게 끝난단 말이야? 아 쉽잖아 여기 그래? 쉬워? 이번에 술래 못하는 사람 걸렸으면 좋겠다 아 우리 그냥 여기 돌아다녀가지고 맵을 쓸만한 데로 찾아서 거기서 하자 어때? 되게 너무 쉬운거 같아 좀 뭐랄까 너무 쉬워 너무 좁아가지고 어? 저 배안 괜찮은데? 저 배안? 어? 배안 괜찮을거 같은데? 배가 커 어? 해파리 동산이다 어? 배안? 배안? 괜찮은데? 어? 살짝 살짝 갓? 응 이게 끝인가요? 자 시작하죠 시작합니다 숨바꼭제 시작 틴김 어? 안퉁이는데? 어? 내가 술래다 야! 야 빨리 숨어라 네에에에에에에에 이 배안에서 블럭들이 살아 숨진다 그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 무려 10년동안 칼을 달아왔다 그 논구로 그 논구로 그 논구로 진령이 대단하단 말이야? 그럼 녀석들을 잡아준다 딱 1분만 기다려준다 딱 1분만 기다려준다 그 후엔 잡이 없다 무서버린다 기다리지? 난 기다리겠다 흐흫 난 뭐지? 팔아다 하나도 안 무서운걸? 나는 칼이 들어오는 순간 녀석을 찢어버린다 무서워 자아 딱 10분만 시간을 주지 10분에 내가 못 잡으면 내가 패배하겠다 간다! 출발이다! 출발! 무색와! 무색와! 이 녀석들 인형을 나 절대 못찾는다 진짜 이 녀석들 어딨냐 딱 보니까 스폰지처럼 생긴 녀석이 스폰지를 변신한 것 같군 어디있냐? 이 다이아몬드 블럭이냐? 아니면 이 파라솔인가? 어딨냐? 이 상자인가? 인형맨이다! 인형맨! 인형맨 나 방금 밟고 지나갔어 나도 나도 나 내 코앞에 있었어 여기 1층엔 아무도 없나보군 과연 그럴까? 올라가겠스 난 1층이 없어 딱 보니까 요로는 작업대로 변신했군 남자들한테 꼬리를 치고 말이야 어? 안되겠어? 저한테는 왜 부래요! 아니 이 공룡이를 부숴놔야겠어 어딨냐 얘네? 어휴 어! 어! 잠깐만요 뒤늦게 탈락! 너무하네 진짜 잘 숨 뜬가 아니면 나 진짜 못찾을 것 같아 제가 우유를 들고 있더라고 여기다 찾았지 음 여기서 한번 제가 아이템을 쓸 건데 지금 도망칠수라면 도망치세요 힌트 아이템을 씁니다 힌트 아이템 공! 저기 있구 뭐야 요로 어딨지? 요로가 안 보이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야? 어? 뭐야? 어 이건가보다 어? 아니네 이것도? 뭐야 여기서 봤는데? 잘못보신거 아니에요? 더러운 이 근처에 있을텐데 아이씨 썼는데 분명? 한 번 더 써야겠다 야아 거기서라! 왈로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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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ㅑ 요로로 았쿵 화로가 저기 한명있다 또있다 다이아몬드 블럭있다 분명? 탕잔가? 누구냐? 누가 어떤이들이 블럭이냐? 헹캈렸다 진짜어립다 어딨을까? 화로인가 이거아니야? 절대 못 찾는다 잘 숨었어 이 위에 있나 보다 멍청하게 칼질하는 모습이 다 보이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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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이다 호박인가 보다 아니야? 여기서 아이템을 하나 더 쓰겠습니다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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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여기 있는 게 다 아니거든 화로 아닌데 미안한데 여깄네 여깄네 바로잡아 찾았습니다 봉수 한 명 남았네 어딨을까 봉수 찾을 수가 없는데 어 딱 보니까 금인 것 같은데 어우 부여된다 어딨어 김봉수 어딨냐 김봉수 잘 숨었는데 못 찾겠는걸 아 저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이 자식 아니잖아 없잖아 어 어 검정색 회색 청록색 보라색 자주색 파란색이구나 좋습니다 내가 5분하기고 내가 승리했군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판을 진행해볼까 튕길 수도 있어요 자 한다 두포만 한다 하지 않았나요? 아 이 맵에서요 아 아 네에 시작합니다 시작 어 내가 신뢰다 아 남녀가 신뢰다 아싸 아 다담아보려야지 자 나 확실히 숨어본다 나도 야 게임 모드로 우리 좀 꾸며서 숨기로 하자 1분 세세요 님 아 아 네 네에 지금 18분 19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늑대야 늑대야 음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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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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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와 일도와 늑대야 여기 여기 보여 왜 보이냐 너 보이면 안되잖아 원래 괜찮당 잘 숨을 수 있건 이따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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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야 일로 일로 아이템 언제 들어오는거야 빨리 잡고싶어 이따야 여기 여기 아우 엉마 우리 그거 하자 빨리 가야 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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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이 안되는걸? 변신해 변신해 됐어 변신이 안되는걸? 오오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숨었걸 찾아보시지 다음이요 쭈락쭈락 나는 들키지 않는다 콩콩을 성대로 어? 아 진대야 왜 변신 안 돼 너도 뭘겄어 미쳐나 나 이걸로 이걸로 하면 돼 아 진흙대가 변신이 안된다고? 아 너 때문에 들키잖아 딴 데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그럼 위에 있다는건가? 아이 아이 아래에서 하라고 아래서 나 보고있을게 나를 봐줘 절대 안 느낄 자신 있어 어 알았어 어이 그렇구나 저..잠만 가..저..저..저기 위에 있거든요 저기 가만히 있을게요 못찾겠지? 이겸이는 어딨냐? 이 안에 있나? 어딨지? 여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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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숨을 죽이고 있어요? 어딨어요? 이거면 어딨어? 여긴 없습니다 여긴 없습니다 여긴 없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없어요 오오 여멘짱 이래도 어딨어 못 믿겠습니까? 없다니깐요. 여기는 없다니깐요. 나 일찍 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야! 아이템 진짜 많이 쓰네! 치사 빵꾸야! 아이템 진짜 많이 쓰네! 야! 야, 유루 어딨어, 유루. 사르! 유루 어딨어? 유루 어딨냐를 물어봤다, 유루 어딨냐. 와우! 와,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레몬난 널 뿌렸다, 이쁘란 놈! 아, 망했어, 너랑 소리 꺼! 야, 보면서 왜 잠시냐? 날 때려버리잖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아우,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블록 숨바꼭질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